이렇게 영상으로 가르쳐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members 락국토yt Raven 락국토yt 락국토yt 배기 설탕 이제 다진마늘을 넣어줄게요 이제 핫도그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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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잘 볶습니다. 치즈스틱 치즈스틱 치즈 마늘 치즈 물에 물을 넣고 소금을 넣고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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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케찹 케찹 계란 두부 계란 닭다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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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믈낭은 국이 치즈볼 치즈볼 액져를 크게 섞어주세요 스팸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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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그릇 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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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제대로nan지 않으니 물을 넣고 prahea으로 넣고 넣어서 넣어주세요. 물을 넣어줘요. 물을 넣고 잘 섞어준다. 붓을 넣어줘요. 김밥은ë. 블루베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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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슬기입니다 아하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다양한 민트색 디저트들을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구운 민트색 쿠키, 민트 맛 마카롱들, 민트 초콜릿, 민트 맛 머랭 쿠키예요 이거는 민트 오레오 샌드 아이스크림, 민트 초코 케이크, 초코송이 민트 초코바예요 여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민트 초코 우유도 준비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! 잘 먹겠습니다! 민트 초코 민트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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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들어있어요 떡볶이 머랭쿠키 떡볶이 떡볶이 초코송이 귀여워요 초콜릿 오징어 양념장 민트 마카롱 여기 있는 것 중에 민트 맛이 제일 강해요. 민트 마카롱 민트 마카롱 민트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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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너무 이뻐요 왜이렇게 다rão 민트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